자, 2021학년도 4월 24일 학평. 우리 세계사 해설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은 무조건 4대 문명에서 철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 여기서 봤더니 나일강에서 피어난 가라고 됐으니까 너무 쉽게 가문명이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키워드 두 개 더 체크해 보면 파라오라고 하는 태양신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왕권이 강했던 이집트 문명과 관련된 키워드 하나 확인할 수 있고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를 통해서도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에서는 정답 1번이네요. 피라미드를 건설하였지. 각골명자를 사용했던 것은 우리 황후 문명과 관련된 하상주 중에서 상나라랑 관련된 설명이고요. 모헨조다로 유적은 하라파 모헨조다로 우리 인더스, 겐지스 문명할 때 인더스 문명에 대한 설명이지. 함무라비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이 있고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던 것은 그리스랑 관련된 설명입니다. 2번 볼게요. 가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 틀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시인 200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지. 시인 200, 두보 같은 사람들이 활약했던 시인들이 활약했던 시기가 당나라였지. 바로 옆에도 그걸 뒷받침해주는 설명이 나오죠. 현종대 토번과의 전투. 여러분 선생님 연표특강 내용 보면 이번에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추가한 내용 중에 7세기에 토번이랑 당나라가 대립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두보가 안사인한 이후의 혼란 속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당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홍노몽을 읽고 있는 신사. 정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화파트의 내용이지. 청나라. 당삼체가 바로 당나라 시기에 국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도자기였고 사고전서 마찬가지로 청나라였죠. 청명상화도는 송나라고 곤요망국전도를 제작하는 선교사는 명나라 시기에 볼 수 있습니다. 3번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것도 너무 쉽죠. 가나 문자로 쓰인 겐지 이야기를 소재로 발행이 되었대. 우표소 인물들의 복색은 당연히 국풍문화가 불었던 해안시대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국풍문화까지 키워드. 해안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 8세기 말부터 12세기 말까지 존재했던 해안시대 때는 정답부터 바로 골라볼까? 4번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죠. 왜 중지를 했지? 더 이상 당풍 그러니까 당나라를 보고 배울 사절단이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그 전 문제에 나왔던 안사인한 이유로 당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으니까 1번에 해당되는 난학이 발달하였다라던가 2번 대지마 건설, 5번 상킹고타이제도의 실시는 모두 다 에도막부랑 관련되어 있고요.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던 것은 645년으로 우리 야마토 정권과 관련해서 야마토 정권 시기에 쇼토코테즈가 개혁 단행해 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아스카 문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시대에 단행이 되었습니다. 4번 자루에 나타난 상황이 끼친 영향, 영향을 보는 거예요. 자루에 나타난 상황은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이 훈족의 침입을 피해서 이동하고 있는 게르만족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철호마 제국이 약화가 되지.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십자군 전쟁의 발발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지. 게르만족의 일파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4세기, 5세기 막 이동했던 내용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벨로스 동맹의 붕괴의 내용은 그리스랑 관련된 내용 체계적으로 훨씬 더 이전의 고대 파트의 내용이고 오스만 제국이 성립됐던 것은 1299년 13세기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뒤의 내용이고 그라코스 형제의 계획이 실패했던 것도 고대 로마 파트의 내용으로 이 시기보다 더 전입니다. 5번 미천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가 누군지를 보자 이집트 왕국을 로마의 일기속주로 만들었대. 그가 이끈 악티움 회전을 통해서 너무 쉽게 우리 평가원의 남자도 옥타비아누스라는 걸 알 수 있지. 1번 신학대전을 편찬했던 인물은 토마스 아키나스였고요. 13세기. 메르센 조약을 체결하였다. 메르센 조약은 카롤루스 대제에 죽고 난 다음에 9세기경에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악티움 회전이 있었던 시기는 지금 고대 로마 파트랑 관련된 내용으로 아닙니다. 도편초방제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랑 관련된 내용이고 도편초방제를 만들었던 인물은 솔페, 클리페 중에 클레이스 테네스 시기였죠. 청소폐 성당을 건축했던 인물은 유스틴 이아누스 대제였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바다치 옥타비아누스는 하지만 스스로는 프린케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